그리고 너 저기 내가 나는 얘기했지 나 탈장수술 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야 등산골프 같은 걸로 6주는 지나셔야지 가능하세요 6주는 지나셔야지 가능하세요 통증이 없으면요 눌러버려도 탈장대 같은 거 차고 뭐 그렇게 운동 좀 해도 괜찮지 않나요? 뭘 운동이 하고 싶다 너무 중독이네 나는 탈장 수술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여기를 누르고 운동을 했어요 여기를 누르고 운동을 했어요 야 그거 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탈장은 너보다 선배거든 원래 한 보름은 탈장하고 난 다음에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돼 이걸 딱 손으로 막고 난 그때 처음부터 어깨 운동 등 운동 다 했어 이거는 아니야 왼손 할 때는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다친 지 얼마 됐어? 제가 한 이틀 정도 했어요 에이 하면 안 돼 야 오늘 그냥 쉬고 종국이랑 나랑 집안일 좀 돕자고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스케줄 같다고 그러는데 지금 막 메이크업하고 이거 다 했는데 지울 수는 없어요 머리 머리하고 좀 머리 종국이가 얼굴 좀 닦아줘라 아니 왼손으로 하면 되잖아 아니 이걸 형 메이크업 이거 하고 막 이거 하고 이게 안 돼 머리 깎고 이거 안 돼 근데 종국아 네가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 또 물 들어가고 이러면은 나중에 염증 생기고 깜깜해져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사실 한 손으로 다 할 수는 있는데 에이 나는 네가 오늘 저 특별한 날인가 해줘 내가 물은 뿌려줄게 머리에 물도 뿌려주고 어 아니 티슈를 먼저 갖고 와 티슈를 갖고 와 그러면 어 야 그럼 너 오늘 저 밥은 먹었냐? 아 밥은 먹었어? 밥은 왼손으로 야 일로 와봐 그냥 저 왜 이렇게 닦으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쓰냐 저는 이거 닦으면 이거 왜 그러냐면은 형 근데 형 진짜 관리해줘야 돼요 나이가 형 40대 형 살래야 결혼하기 힘들어 살살 우와 이제만 한 장은 더 해야지. 한 장 더 해줘. 한 장 더 해줘. 내 건데 왜 그래요. 그게 아니고. 내 건데 왜 그래요.